안녕하세요 또치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실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에요 얼마 안됐죠? 사연자는 아버지의 부도로 현재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집으로 겨우 이사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그 집은 사연자 그리고 사연자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4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도 작은 집이었거든요 사연자는 그때 당시 남동생하고 같은 방을 써야 하는 현실이었거든요 방이 2개밖에 없었다는 소리지 그런데 사연자는 이사 간 그날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불만이 많지 본인은 여자고 남동생이고 더군다나 사춘기고 한디 남동생이랑 또 같은 방에서 써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난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 나 얘랑 같이 한방 못쓰여서 있으면 너무나 싸우고 그러니까 나 진짜 이 방에서 못살겠다고 그냥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제발 좀 참아라 참아 미안하다 미안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쩌고서 그런 집 밖에 갈 수밖에 없던 그때 당시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연자는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고 여느 때와 같이 교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누구야 잠깐만 와봐라 다급한 목소리로 사연자를 불렀어 선생님한테 왔지? 선생님 왜 그러시는데요 누구 아버지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디 어디 병원에 있을게 얼른 가봐라 사연자는 놀란 마음에 빨리 택시를 타고 그 병원을 갔지 보물과로 가가지고 아버지 전함을 데리고 몇 호실이냐? 물은이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이거는 현실이 아닐거야 온몸에 힘이 다 풀리면서 장례식장으로 갔지 멀리서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울고 있는 거를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 이게 현실이구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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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와 닿는거에요 엄마가 그러셨지 그래도 아버지 가는 모습은 마지막으로 뵈야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연자와 남동생 손을 잡고 아버지가 계시는 안지실로 걸어갔어 그렇게 세 식구가 안지실에 가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모습을 보고 세 식구 모두 너무나도 놀래버렸지 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뭔가를 보고 너무나도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눈을 뜨고 돌아가신거에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가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거 같다 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눈을 이렇게 감기려고 하는데 눈이 안 감기는거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연자도 남동생도 엄마도 그 세 식구 모두 그 안지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는거에요 그렇게 삼일장이 치러졌는데 이틀째 되던 날 사연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난거에요 그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은 하얀색 정장을 입고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연자한테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한다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한다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 말만 계속 되풀이만 하셔 계속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아빠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연자도 꿈에 섰겠어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한 일주일쯤 됐을때 엄마한테 조심스레 얘기를 했어 그렇게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너무나 놀라시며 사연자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 그때 당시 사연자가 살고 있던 그 집은 할머니 혼자서 살고 계시다가 그 집에서 자살을 했던 그런 집이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그 할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무당이셨고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모시고 있던 그 신당을 모두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서 자살을 한거에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문득문득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거에요 이사를 오고 나서 하나하나 안좋은 일이 생겼었거든요 집에 사연자가 있는데 마당에서 사람소리가 들려 누구 오셨나? 하고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새벽 늦게 누가 자꾸 방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놀라서 깨보면 아무도 없거든 그때그때 사연 전 그냥 바람이 부딪쳐가지고 나는 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동생하고도 이사 오기 전엔 그렇게 사이가 나쁜 편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집으로 온 이사 온 뒤로 부터는 동생하고 하루에 수십번 싸우고 사연자 역시도 그냥 이유없이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그때 당시 사연자는 그냥 나하고 같은 방을 쓰니까 이 방에서 나가라는 소리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 꿈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엄마가 이런 이 집에 대해서 사연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니까 정말 소름 돋는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설마 이게 귀신의 장난이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건 뭔지 알아 동생하고 싸울 때이잖아 싸울 때 만큼은 진짜 사람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사연자를 정말 죽일듯이 쳐다보면서 꼭 이런 말을 했었어 나가 빨리 여기서 나가 여기는 내 집이니까 빨리 나가라는 소리를 꼭 한 번씩은 했었어 그때 당시 사연자는 그냥 나하고 같은 방을 쓰니까 이 방에서 나가라는 소리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 그렇게 사연자하고 사연자 엄마랑 몇 시간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연자가 피곤해가지고 사연자 방으로 들어갔어 자려고 누웠는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네 이제 알았어 분명 동생은 자고 했었거든 사연자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까 사연자 어머니가 달려온거야 사연자 남동생도 갑자기 자면서 깨고 사연자가 소리 지른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동생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알았냐 엄마하고 이 집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 자려고 하는데 동생이 이제 알았냐 하면서 희식 웃더라 그렇게 사연자랑 사연자 엄마 남동생 그 집에서 야밤도주 하듯 나와버렸어 현재는 사연자도 그 집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사연자하고 사연자 남동생이랑 그렇게 하루에 수십 번 싸웠던 그런 일도 없고 동생도 이상한 소리도 안하고 그냥 그 예전에 그 집으로 갔을 때 그 모든게 이상했던게 그냥 원점으로 돌아왔어 사연자는 이런 말을 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빠는 그 도로의 사정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인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뭔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 아마도 그게 할머니 귀신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사연자는 그 집으로만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하 아후 그 집으로 이사만 가지를 않았 다면 지금 현재 사연자 네 식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